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니어 찬양팀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CTS 권사합창단입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합창축제 현장에서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구가 있다면 보인한 사람으로 바랄 게 없고 평균 나이 71세, 시니어 60명이 부르는 노랫말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대구 CTS 권사합창단으로 제6회 제주국제합창축제에 초청을 받아 제주도 문예회관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제 폐막 행사에 참여한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앵코를 포함해 총 4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도다주기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세 달간 매일같이 연습과 기도회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권사합창단이 이번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길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합창단이 합창으로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좀 더 기분을 좀 상승시키는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단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합창제와 관련 심포지엄이 2월 22일부터 나흘간 진흥됐습니다. 주최 측은 제주도에서 공연 문화가 공유되고 확산하는 귀한 행사에 참석한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평화의 섬을 노래하고 또 화합의 장을 겪고요. 또 노래를 통해서 많은 쉼과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된 합창제입니다. 이번에 모든 또 CTS 합창단을 비롯해서 참석한 모든 합창단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노래하면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이번 제주국제합창축제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